안동댐과 이마댐을 연결하는 도수로가 내년 8월 개통되는 가운데 개통에 앞서 안동호 취수탑에 외래어종 유입을 차단하는 어류 유입 저감시설이 설치됩니다. 13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되는 이 시설은 강한 음파와 섬광으로 물고기들이 도수로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앞서 이마호 주변 주민들은 도수로가 개통되면 안동호의 외래어종이 이마호로 유입돼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안동댐과 이마댐 연결 도수로는 재작년 11월 착공돼 내년 8월에 개통됩니다.